정형외과 전문의 석영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식견이란 용어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던 수십년 전에 불리던 용어입니다. 이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고 현재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동결견 또는 어깨의 유착성 관절 낙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질환은 만성적으로 어깨관절에 통증과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데 특히 능동적 및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모두 감소된 질환을 뜻하는 용어입니다.